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포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꿔요? 저 PBR이 아니고 계속 주주환원 가치를 높이는 종목이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맞다. 그러면 그거를 문장 말고 단어 하나로 얘기하면. 주주환원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주주환원이 키워드가 될 만한 기업들을 보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저 PBR주 중에서는 PBR 0.3배, 0.2배 중에 중소형주 중에도 그런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자산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은 의미 없다. 결국은 두 가지다. ROE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우리나라 지주사들이 워낙 저평가 받으니까 저평가 받은 기업들. 그다음에 자사주 비율이 높아서 자사주를 언제든지 소각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만이 저는 해당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일본에서도 그런 종목권들 대상으로 프라임 지수를 만들고 ETF가 수급이 유입되고 관련된 법력들을 개정하면서 복합적인 효과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러한 지수들이 만들어지고 정부가 상법이나 이런 쪽의 개정을 예를 들어서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강제 내용들을 만들거나 그런 강제 내용들로 인해서 기업들이 삼성, 물산처럼 알아서 자사주 전량을 몇 년간에 걸쳐서 소각한다든지 하면 그건 분명히 우리 시장이 재평가의 요소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슈는 저는 정부의 정책만 잘 설계가 되면 단기 테마가 아니라 올해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텐백어 이런 종목이 여기서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적어도 지수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는 종목분들은 꽤 많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기업들이 요즘에 굉장히 바쁘다고 해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관련한 포럼에서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각각의 기업들이 이 주주환원책을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 실행을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잘 꼽아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증권사별로 어떤 종목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지 하나 보자면 유연타 증권에서는 SK텔레콤을 추천주로 내세웠습니다. 탑픽으로 내세우면서 통신업종에서 사실 탑픽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도 이제 약간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얹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 PBR 관련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됐고 여기서 주주환원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들 여기서 5G 그다음에 시장 점유 1위 부분인데 IPTV 부분에서의 시장 점유가 좀 더 확대되고 있다. 이 기대감들이 좀 수반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어떤 영향보다는 분기배당 지금 1050원을 좀 배당하기 따로 밝혔는데 시가 배당률 기준에서 2.2%에 해당될 수치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한 3540원인데 통신주들의 어떤 배당 성향들을 좀 고려해 볼 때 그동안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도가 좀 굉장히 떨어졌던 측면들도 좀 있었고요. 통신 3사에 대한 주가 수익 배분율도 굉장히 좀 낮았다는 점들을 보면 최근에 저 PBR 관련된 수급 유입 하에서의 움직임들이 좀 더 강하게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여기서 2천억 원을 다시 소각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밝혔는데 아직 공시에서는 일정 수립이 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재적 어떤 일정이 수립되는 시점에는 한 번쯤 더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통신주의 경우에는 단통법 폐지라는 이 부분이 이익률을 좀 훼손할 수 있다. 여기서 배당 성향이 조금 더 배당 금액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은 좀 우리가 한 번쯤 체크해야 하는 어떤 표의가 아닌가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곧 줄어들 수는 있어도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을 열어둘 수 있는 기업 가운데 SK텔레콤이 꼽힌다라는 건데 테이버고스의 관점에서는 SK텔레콤은 저 PBR 관련된 기업으로서도 매력이 있습니까? 투자 매력? 투자 매력은 지금은 거의 목에 찼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것은 저 PBR 혹은 주주 환원 확대 관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SK텔레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주주 환원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번돈에서 몇 퍼센트를 주주 환원을 사용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총 주주 환원율이라고 우리는 계산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삼성그룹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삼성 많은 계열사들이 50% 수준에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는 대한민국의 코스피 평균 같은 경우는 이게 20%가 채 안 나옵니다. 그런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80%에 이르는 어찌 보면 번돈에 100만 원 벌면 80만 원을 주주한테 돌려주는 그러한 형태의 주주 환원을 이미 시행하고 있던 기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통신 3사 중에서도 가장 SK텔레콤이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얘는 더 이상 배당을 확대하기가 어렵다. 주주 환원 확대가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보다도 더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업사이드가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는 좀 KT에 비해서는 못 올라왔던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시장이 얼마나 먹힐지는 조금 체크가 필요하다. 지금은 우리가 주주 환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외국인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하나진권이 추천수로 꼽은 KCC로 좀 보겠습니다. 김정은 고수님께서도 KCC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번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창원 고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요. 깜짝 놀라셨죠? KCC 긍정적인 전망, 지금 시점에서도 어떻게 투자해도 되겠습니까? 네, 뭐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전략은 당연히 잘 짜셔야겠죠. 그 부분은 당연히 좀 필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물산 지분이 9.1%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과 이번에 이제 자회사 모멘티브가 상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아직은 지분이 80%를 가지고 있거든요. 20%를 더 차입을 해서 이제 그 부분에서 100%를 확보하는 부분들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차입금이 축소가 됐을 때 이제 별류적인 부분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일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시행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본업이죠. 실리콘 쪽에 대한 업황도 일부 개선 기조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업황 개선하면 당연히 돈을 좀 잘 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도 PBR이 낮기 때문에 뭐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밸류 프로그램과 연관이 됐을 때는 상당히 이제 걸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매력도가 충분히 더 발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이전 고점을 어쨌든 뚫어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매매가 좀 상관없이 한 가지만 더 언급드리고 싶은 게 저는 KCC, SK스케어, 그다음에 LG화학을 한 통으로 묶어놓고 같이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왜 묶죠? 이 종목군의 핵심 포인트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업황과 모멘티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는 더 핵심이다. 이렇게 뭔가 자신의 회사에 영향을 줄 만한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LG엔스토리 지분을 과연 80%를 꼭 쥐고 있어야 되느냐도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는 SK텔레콤이 아니라 SK스케어에 주목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보면 투자지수 쪽에 더 가까운 회사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이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보유 지분에 대한 가치현실화에 대해서 좀 더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수급이 유입되는 강도를 보면 SK그룹 중에서 SK스케어가 가장 강하지 않나라는 판단인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종목군들이 정부의 법안, 법령 변경에 따라서 혹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지 그래서 이거 뭐 더 좋다, 여기서 더 올라간다, 지금 살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저는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가치를 어떻게 재평가할 것인가, 그 부분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가 나타나면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종목군들은 저평가가 해소된다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진권에서 또 꼽은 금융주 중에서 한국금융지주, 이 종목도 최근에 저 피해와 관련된 종목으로 올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은? 네, 일단 금융주는 전반적으로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일단 저평가가 해소된다는 관점에서는 같은 로직이지만 금융주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지금 해외 부동산의 변동성 확대라든지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변동성 확대라든지 국내 PF도 억지로 막아놓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지난 주말에도 돌았던 건설사 한 17개의 부도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저는 괜히 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부 100% 진실은 아닐 수 있어도 계속 이렇게 언급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금융주는 단기적으로는 한 번 접근해 보시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주사나 보유유가 증권이 많은 종목들과는 조금 괴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기업들 쭉 이야기 나누는데 뭘 사야 될지. 다양한 종목들 많이 나오는데 주가를 보면 저는 못 사겠어요. 올라와서. 왜 웃으시죠? 살 종목을 좀 알려주세요. 뭘 사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주주한원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느냐. 그리고는 대주주가 얼마나 주주한원을 확대할 여력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대장이 되는 기업은 저는 메리츠 금융지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리츠는 주주한원 얘기 때문에 핫하디 핫한 기업으로 꼽히죠. 지금 저피별 관련된 이 장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는 어찌 보면 종합금융지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자회사들의 지분까지도 모두 다 합병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는 통합 메리츠가 되면서 그 부분에서는 주주한원을 확대하겠다. 그리고는 자사주소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이 시장이 통한다는 걸 직접 입증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메리츠 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조금 지금도 관심을 가지는 게 늦지 않았다. 그리고는 은행 같은 경우에 여전히 주주한원 확대를 계속 과거부터 이야기를 해왔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라는 점 그리고는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은행한테 얼마나 실적 부분에서의 마이너스가 기록이 될지 이런 부분이 여전히 증권도 마찬가지겠죠. 부동산 PF 같은 게 만약에 진짜 터진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주주한원 확대의 여력이라는 측면, 의지라는 측면에서도 이게 조금씩 제한적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많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또 하다 보면 시간이 다 소요가 되므로 저희가 또 다음 주제를 위해서 바로 한 주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현 고수, 주주한원 트렌드의 가능성이 있다. 변형인 고수는 저 PBR주 기대감보다는 실적 수반화 종목을 주시해보자. 하창한 고수는 저 PBR 종목은 많다. 돈도 벌고 구체적인 주주환원도 진행해야 한다. 진짜! 라고 또 느낌표까지 찍으셨습니다. 테이블 고수는 총 주주환원율, 연평균 이익성장률, 영업이익률 5% 이상인 기업을 찾아보자. 라고 의견을 남겼네요. 자 오늘 장타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